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해볼래? 어디까지나 개발 중인 제품이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히스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 히스 엄마예요 어떤 엄마가 그 모습을 안 봐요 이제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야 엄마, 히스 일어났어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? 엄마, 나 잊으면 안 돼 히스야, 너한테 뭐해 히스야! 나 잊지 싫어 문제가 되는 게 나야? 사지 멀쩡히 저렇게 살아있는데! 그 사람이랑 같아? 뭐가 다른 거야? 거짓말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제 딸이에요 어머니 딸 아니고 제 딸이라고요 이게 지금 방송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알기나 해? 히스 죽었잖아 역겨워 엄마 이제 영원히 나랑 사는 거야